자, 좌측에 네 번째 판넬, 마지막 판넬이에요. 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측에 4개, 좌측에 4개에서 와인딩 끝났어요. 가벼운 C컬이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중화를 하고 한번 또 건조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 C컬펌을 하실 거예요. 매직을 하면서. 그런데 아쿠아프로틴 A로 제가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모발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싶고 또 기존에 했었던 경화도 풀어주고 하기 위해서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곱슬이 굉장히 심하세요. 신수성 곱슬이에요. 거기에 계속해서 염색으로 덮었던 모발이라 손상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은 저희 피카에 복구 라인에 있는 펌제 C라인을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되어 있던 이 부분에는 C3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제가 해놨고요. 그 다음에 기존 또 염색은 해왔지만 곱슬이 심한 5분에서부터 한 3분의 1 정도까지는 또 버신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제가 C1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지금부터 도포하겠습니다. 피카에는 전처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도포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간혹 원자님들께서 염색하듯이 이렇게 뭉쳐 놓으세요. 이렇게 뭉쳐 놓으면 머리가 손상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펼쳐 주세요. 펼치시면 과연화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도포하고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요. 퀄 테스트 한번 해봤는데 약간 환원제가 모지른 것 같아요. 지금부터 피카에 그 유명한 미친 연화를 한번 해볼게요. C1 PH 9.5 짜리에요. 여기에다가 파워하고 제가 오일을 믹스를 했어요. 이렇게 손상이 많으시면 두 펌프 정도까지 가능하고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파워가 한 펌프 정도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살짝 걷어내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도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여기가 손상이 되어있었던 머리인데 어때요? 되게 반짝반짝하죠? 반짝반짝 하면서 한번 볼게요. 짱짱합니다. 짱짱하죠? 이렇게 해서 오븐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담수연화까지 했습니다. 트리플 연화까지 하고 나와서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리닉까지 했어요. 물건 한번 서죠? 잘 서죠?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바로 제가 매직이나 시카펌으로 해도 되는데 복구 개념으로 해서 결계선 쪽으로 해서 제가 지금 저희 보면 데미지 컨트롤이라고 해서 KEM 이 친구를 한번 또 여기다 도포해 볼게요. 젖어있는 상태에서 연화가 확실히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 KEM 데미지 컨트롤을 한번 또 도포하고 헹구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완전 건조하고 그냥 바로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십시오. 네 KEM 도포하고요. 그러니까 연화 후에 KEM을 도포하고 그대로 드라이로 말렸어요. 건조했어요. 그러니까 헹구는 게 아니고 그 상태에서 자 매직기를 가지고 자 천천히 제가 지금 180도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보시면 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KEM까지 했어요. 클리닉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밑부분에는 와인딩 아이롱으로 롱아이롱으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프레스 작업을 끝냈고요. 자 지금부터 피카에 롱아이롱을 가지고 제가 C컬펌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일단 두 판넬로 나눠서 두상이 작으세요. 그래서 두 판넬로 나눠서 피카에 롱아이롱을 가지고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판넬 우측이에요. 자 19mm를 가지고 자 이렇게 한 바퀴 반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한 바퀴 반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mm 이에요. 19mm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의 첫 번째 판넬인데 이 부분도 이제 제가 매직으로 프레스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웨이브를 걸어야 될 부분은 수분이 건조가 됐겠죠. 그래서 저는 피카에 폴리로 이렇게 분사해요. 물로 저희가 수분 조절하는 것보다 피카에 폴리로 분사를 하셔서 하시면 웨이브, 그러니까 컬도 탄력이 있고 윤기도 많이 나요. 그래서 원사님들이 물로 수분 조절하면 수분 폭발도 많이 일어나고 경화되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폴리를 많이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좋으실 거예요.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자 요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로. 자 오른쪽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이번에도 19mm로 피카에 로마이론 길죠.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분 조절 하시고요. 길게 잡으세요. 그러니까 두상이 작다 보니까 오른쪽에 옆 사이드까지 사이드까지 전부 다 잘 잡았어요. 빼까지. 네. 네. 신기하죠. 피카는 이렇게 봉이 기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자. 스피드하게 빨리 저희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보시면 모발이 굉장히 안 좋으셨었어요. 근데 저희가 C라인, 저희 피카의 C라인과 또 KM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밌겠죠. 자 자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측의 두 번째 판넬도 자 폴리를 분사를 하시고요. 자 19mm입니다. 피카의 로마이론. 엄청 길죠. 가벼워요. 가벼워서 되게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이렇게 빛하고 아이론을 딱 붙여주세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하면 어때요? 지금 톡톡톡 하고 올라오죠? 그치? 네. 자 이렇게 우리 고객님 저번에 앞전에 커트했던 거 그냥 그대로 디자인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앞전에 커트했던 그대로 해서 기르실 거라. 그래서 제가 프레스 작업하고 KM 덮고 그 다음에 지금 아이롱 19mm로 롱아이롱으로 이렇게 해서 C커편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벌써 끝났어요. 세번째 판넬로 롱아이롱. 자 오른쪽에 세번째 판넬이에요. 자 이번에는 피카의 22mm이에요. 길죠. 가볍습니다. 네. 자 세번째 판넬.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해서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한바퀴 반 정도 이 상태에서 빛을 딱 갖다 대세요. 이렇게 많이 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펼치면서 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돌리면서 빨리 건조되게. 벌써 다 건조됐어요. 자 이렇게 빼겠습니다. 좌측에 세번째 판넬. 자 좌측에 세번째 판넬. 자 세번째 판넬. 22mm에요. 자 수분 건조 쭉 해주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피카는 봉이 길고 가볍고 네. 기니까 우리가 두 상에 그냥 뭐 어떤 그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이렇게 잡아서 하시면 웨이브 자체가 편안하게 나와요. 네. 복잡하게 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네번째 판넬로 먹어요. 자 우측에 마지막 판넬이에요. 마지막 판넬 제가 이렇게 해서 또 폴리 한번 뿌려볼게요. 이렇게 가볍게 뿌리신 다음에 피치를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22mm에요. 22mm로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끝까지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자측에 네번째 판넬 마지막 판넬이에요. 자 이렇게 폴리 한번 뿌려주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끝이 올라오죠. 톡톡톡 하고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빨리 건조대를 펼쳐 주신 다음에 내 앞으로 놓으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측에 4개 좌측에 4개 해서 와인딩 끝났어요. 지금 제가 지금 KM으로 해서 저희가 와인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중화를 하고 한번 또 건조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중화 후에 단백질 샴푸로 하이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 후에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또 클리닉까지 리페어 클리닉까지 다 했어요. 자 건강해 보이죠. KM으로 제가 해서 와인딩 했는데 컬러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완전 건조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KM으로 해가지고 저번에는 앞전에 시술들은 그냥 샴푸 안 하고 집에 가서 48시간 있다가 헹궜다 하면 오늘은 해서 중화까지 다 하고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자 원자님들도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모발이 통통하면서 좋아졌어요. 자 원자님들도 한번 또 KM 많이 활용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